KT앤드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담배 제조업체입니다. KT앤드지는 2022년 3월 3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25% 하락한 8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일 대비 약 0.6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8일 8만 6천 9백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7만 6천 6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4일 20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29일 1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T앤드지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0.86%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4일 가장 많은 1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가장 많은 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9.78%에서 약 37.0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5월 11일 약 40.2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2월 30일 약 35.1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원이며 2015년 4조 대비 약 33.5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3.0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5.52%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13.2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1.46%입니다. KT&G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35배이며 지난 2015년 13.7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1.8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18배이며 지난 2015년 2.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9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9.92% ROE는 12.57%입니다. KT&G의 시가 총액은 11조 7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5,19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7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4,08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1,84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3위 담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KT&G에 대해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1만 원을 제시하였고 대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9만 4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0만 1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10만 6천 5백 원에서 10만 1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만 1천 4백 원에서 8만 7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KT&G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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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되셨습니다.